여러분 어서오세요 연석이네 캠핑장입니다 5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은 편안함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걸릴 것 없는 넓은 내부 마치 솜사탕 위에 앉은 듯한 안락한 소파에서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촉촉한 감성 자극 따뜻한 모닥불도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유연석이 직접 내려주는 고급 커피도 있습니다 공기 한 스푼 연석의 손맛 한 스푼 미슐랭 부럽지 않은 연슐랭 캠핑 윤리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푹 쉴 수 있는 연석이네 캠핑장 계곡의 물소리 쏟아지는 별빛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힐링을 선사할 것입니다 2022년 연석이의 캠핑장에 초대합니다 연덕이들도 많이 와주실 거죠? 전 세계에 어떤 FORM 모델이 하나의 피폴을 TVs SLU.GDM